자 그래서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amazing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밥제비쿤 오케이 그래서 in a chocolate 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a chocolate 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? 뭐를 써줘야 돼? 압제비씨 전치사 압제비씨는 내가 붙인 별명이고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배운다고? 전치사 됐습니까? 그럼 도대체 얘는 왜 있어야 돼? 초콜릿은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닌데 초콜릿 월드는 처음 소개하는 거라서 월드는 셀 수 없죠 월드는 셀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처음 얘기하고 있죠 셀 수 있는데 그게 하필 하나라서 처음 나왔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하라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맞아요? 아마도 아마도? 아니 틀렸으니까 아 투가 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아 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뭐지? 뭐 뭐지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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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고쳤어 민성이는 뭐 뭐 고쳤어요? 네? 아 맞다 저투는 그 투가 아니지? 세요 그래 발드가 아니고요 발드? 엘리게이터 아니고요 엘리게이터요 엘리게이터요 엘리게이터 됐습니까? 오케이 두고있습니다 어 가만 기다려 응 아 아 아 두고잎 당겨요 둘